안녕하십니까 나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나주 화순 선거구 후보자 합동연설회 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낙권입니다.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 열기가 뜨겁습니다. 4년에 한 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표를 뽑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 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합동방송연설회를 통해 각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잘 점검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82조 2에 따른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 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세 분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좌석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조만진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민중당의 안주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신정은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자의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설 시간은 각각 10분씩입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기호 8번 조만진 후보 연설에 이어 기호 7번 안주영 후보 그리고 기호 1번 신정은 후보 연설을 사례로 들어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호 8번 조만진 후보의 연설 함께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 하순군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혁명배당금당 나주시 하순군 기호 8번 조만진 인사 올립니다. 이번에 제가 출마한 것은 코로나로 어려운 나라 경제 가정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가혁명배당금당은 30년 동안 나라와 국민만을 위해서 만들어낸 삼삼정책공향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도, 구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15 총선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151석을 얻으면 6월 차기 국회 개원 즉시 코로나로 인한 국낭국복을 위해 만 18세 이상 정국민에게 재난구호 지원금 1억 원씩 지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가정경제 살려낼 지원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국민 배당금당 18세 이상 150만 원 평생 지급하고 노인혁명수당 65세 이상 75만 원 지급하여 힘든 노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결혼혁명수당 1억 원과 주택자금 2억 원 지원금 지급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할 것이며 출산 시에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드리며 주부수당 100만 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혁명시대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지지하여 꼭 조만진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선택하셔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우리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조만진에게 꼭 투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로 고소득자의 탓세를 방지하여 200조 원의 설수가 늘고 둘째로 50일 정도는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면 100조 원의 돈이 모이고 셋째로 재산 비례형 벌금 납부로 100조 원이 늘고 넷째로 특수사업자 500만 명을 신설해 100조 원의 돈이 모이고 그리하여 국가예산 60%를 전략한 300조와 이 네 가지를 전략한 500조 원 등 증가한 800조 원 세수로 18세부터 국민 전체에게 1인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 배당제를 실시해 빈부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공약으로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천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과 비용 1조 8천억 원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 정치를 실현하는 정치혁명입니다. 정당지원금 제도를 폐지하여 내년 500억 원의 정당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행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애므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 예산 9천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 원도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국회의원 공정권은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택거리 정치를 안전히 청산하게 됩니다. 보은혁명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모든 간호원 상대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이를 위해 생일날은 생일축하금 10만 원과 생일케이크 생일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여 조아 금일봉 대통령 천만 원의 1호금을 전달해 드립니다. 식수혁명으로 타대형과 상수도 수원제의 수질을 보호하기 이에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 오페수를 안전히 타단하며 국민 모두에게 7세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시켜드립니다. 주택혁명으로 1인 생활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 인대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하여 널리 보급하고 기존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는 지역 단위로 통폐합하여 관리비를 줄이게 됩니다. 벌금 혁명으로 벌금을 재산지대형으로 변경하여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 위반은 1만 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 범칙금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를 증가해 이를 국민 대당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생활혁명으로 기본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1억 원까지 재산 압류 강제 집행을 금지하여 전세, 올세 보증금 1억 원까지 재산 압류를 강제로 금지시켜 서민 주거권을 보호하고 강제 집행권을 줄이게 됩니다. 고소난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보증금대를 시행하며 이웃 및 모든 고소난발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보증금대를 시행하며 이웃 및 정과 기록의 기제도 금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지역혁명으로 전국 8개도를 동서의 4개도로 통폐합함으로써 지역감등을 안전히 해소하기 위해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정경도로, 경북과 제주도는 그대로 드므로써 현재 경기도는 서울로 통합하게 됩니다. 전국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허경영 총재는 3.3 공약을 실천했으며 30년 전부터 이 제도를 강조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다면 18세 이상 남녀 모두 임용신일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며 코로나로 인한 긴급생계지원비를 국민 18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각각 1억 원을 통장에 넣어드립니다. 부부간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남녀 각각 220만 원을 매월 통장에 넣어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가 151명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혁명폐당금당을 찍어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나주시민, 하수교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한 거대 정당과 이 이기에 대한민국을 살릴 국가혁명폐당금과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옛날처럼 거대 정당들만 찍는다면 경제의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국가혁명폐당금당 의식주 해결 정책으로 첫째, 18세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 평생 지급하고, 둘째,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여 드리며, 셋째, 결혼 시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무상지원 결혼고용제를 실시합니다. 셋째, 넷째로 출산 시 5천만 원 무상 지급을 출산고용제로 하며, 다섯째, 국회의원 무보수 맹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안전폐지하며, 다섯째,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일곱째, 연예수당 20만 원을 연예공영제로 실시하며, 여덟째, 생일축하금 10만 원 계획생일공영제를 실시합니다. 아홉째, 초상이 났을 경우 1천만 원을 지급 사망공영제를 실시하며, 열 번째,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는 안경공영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지금이야말로 18세부터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평생 동안 주어 모든 국민이 중산중으로 살게 하고, 또 18세부터 1인당 1억씩 긴급생계지원금을 주어 그 동안의 가계 부채와 개인 부채를 깨끗이 정리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정책을 펴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와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대 폐지 정책으로 소상공인 농어민원 생험을 보장합니다. 김영란법을 폐지하고, 둘째,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고, 한국 중심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넷째, 수능시험 안전히 폐지하고, 여섯째, 성속제를 폐지하고, 한국 토종기업을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을 보호하고,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며, 국가 발전에 초속이 되도록 여러분 삼상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하고 강조해왔습니다. 우리 허경영정제는 삼상공약정제를 끝까지 실천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나주화순선거구 후보자 합동방송연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기호 7번 안주영 후보의 연설 들으시겠습니다. 확 뒤집어져야 나주화화순이 바뀝니다. 특권과 반칙의 정치, 안주영으로 바꿔주십시오. 애초 오늘 방송은 TV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정은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 결국 TV토론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각각 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저 안주영과 신정은 후보의 양자 대결입니다. 신정은 후보의 TV토론 부동의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저 안주영과 정면 대결을 피하는 매우 비겁한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안주영과 신정은 1대1 맞짱 토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주시민, 화순 군민 여러분. 우리 나주화순 지역의 만연한 패거리 정치, 줄세우기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권력을 향한 반칙을 언제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민주당 경선만 통과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구태 정치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잘못된 정치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낡은 구태 정치의 청사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때만 가능합니다. 특권과 반칙의 정치, 안주영으로 바꿔 주십시오. 저 안주영은 소신과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할 때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주도하여 실현하였습니다. 전남 도의원 시절 농민들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켜냈습니다. 민중당 공동대표로 농민수당을 제한하고 주도하여 농민수당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저 안주영은 오로지 주민을 위해 어려운 길 마다하지 않고 소신을 지켜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바닥미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화순 선거는 양강 구도입니다. 당리 당략과 입신 양명에 물든 지역정치를 바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7번 안주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주시민 화순 국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죽을 판입니다. 저 안주영은 초기부터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늦게나마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다만 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심사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상위 1%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환수하는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신속한 재난지원, 차별 없는 재난구조,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정성까지 가능합니다. 나주장에서 만난 어머님은 장사를 하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위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해 돈을 풀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 아래에서는 기가 막힌 대출 심사를 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집니다. 건물주가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대출도 선지원 후심사 원칙으로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화순장에서 만난 아버님은 자식이 직장에서 잘렸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0일간 해고를 금지하는 해고금지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탈리아도 60일간 해고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100% 지원하면 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알바하는 청년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고용보험금을 지원하면 됩니다. 나주와 화순의 농민들도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에 식량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쌀 수출을 금지하고 러시아와 파키스탄도 가세했습니다. 닥쳐올 식량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들 하십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다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위기 대책으로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조를 푼다고 합니다. 독일도 1,560억 유로, 약 211조 원을 긴급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도 1년 예산이 500조가 넘습니다. 국가재난상태의 특단의 대책으로 예산의 절반 정도를 과감하게 쓰면 해낼 수 있습니다. 재벌들도 돈을 지원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둔 사내 유보금이 1,5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돈 먼저 풀라고 해야 합니다. 재벌들이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노동자는 잘라버리는 먹고 튀는 행태를 막기 위해 재벌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고용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재벌보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청년의 생계보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위 1%의 특권층이 아니라 99% 국민을 위한 경제로 바꾸는 것, 재벌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평등사회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저 안주용의 철학이자 가치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주시민 화순 군민 여러분, 나주와 화순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나주와 화순을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되는 친환경 생활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확인했듯이 나주와 화순은 긴급한 재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의료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나주의료원을 설립하겠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과 함께 지역의료책임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주민주치의 제도를 시행하여 빠짐없이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나주시와 화순군을 살고 싶은 친환경 생활도시, 건강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쓰레기연료열병합발전소 운영을 주민의 뜻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와 재정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빛깔암동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화순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생태치유단지와 친환경 숨쉬는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주시민, 화순군민 여러분. 확 뒤집어져야 나주와 화순이 바뀝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싹 다 갈아엎어 주십시오. 이번에는 안주영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안주영을 찍으면 안주영이 됩니다. 안주영의 승리는 나주시민, 화순 국민의 위대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봄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나주화순 선거구 후보자 합동연설회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신정은 후보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신정은입니다.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앱 공포가 지구를 덮고 있지만 세계가 감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과 침착하고 단결된 국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코로나의 전쟁에서 깊이 잃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화순 시국민 여러분. 공단 수준의 코로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체력과 정치적 유상에 실감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 재난 생계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세계가 불허하고 있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에 희생된 어린 영혼처럼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의 사태에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국민의 생명과 삶을 책임질 그런 정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민주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데 앞장서온 여기에 있는 신정훈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 오로지 자신들의 박그름만 거집하는 쌈박질 국회가 아닌 유기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일자름 국회를 실천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호남 정치가 중심이 되어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21대 국회는 우리 호남에게 만년 야당에서 집권여당의 본거지로서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집권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나주와순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했던 한전공대 개교와 생물의학산업 벨트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나주는 한전공대 개교와 함께 방사관 가속기 센터를 유치해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 도시로 키우고 화순은 백신산업특구를 기반으로 생물의학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대한민국 바이오 메디칼의 허브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넘치는 활기찬 도시 만들겠습니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나주와 화순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에서 나주와 화순을 거쳐 손천까지 이르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나주와 화순을 전남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빛가람 SRF 문제,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여건을 개선해서 빛가람 혁신도시가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명품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나주와 화순의 원도심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청년 행복주택을 추진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영산간 고대문화를 자랑하는 역사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고민과 자영업자, 청년세대 등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쌀값 정상화 정책처럼 적극적인 수급 조절 정책을 통해서 만성적인 농산물 폭락을 막고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화순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의리와 연계해서 산업화하고 임업에 대한 공익적 직불제를 확대하겠습니다. 택시 대중교통법을 제정하고 생활택시 중공행제를 도입해서 농어촌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교통을 혁신하겠습니다. 출산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전쟁으로 위기에 몰린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돕고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를 위한 긴급 재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등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 신정우는 이와 같은 21대 국회의 과제를 실천하고 완성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고 농촌 현장에서 생생한 민생을 경험했으며 전라남도 도의원과 나주시장이 되어서는 생활정치의 혁신을 실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호응해서 마침내 광주연남 공동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꿈을 키워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폭넓은 국정경험을 쌓았고 청와대와 국회 내에 수많은 인맥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살아온 신정훈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존경하는 나주아순 시군민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년 동안 시군민 여러분들이 재개해 주신 채찍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는 비록 억울하고 아픈 기간이었지만 저의 부족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치의 참뜻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재개 보내주신 수많은 분들의 사랑과 참뜻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망했던 수많은 동지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지휘와 기득권 정치의 타파를 명분으로 한 신정훈의 정치가 진영과 신념의 울타리에 갇힌 또 하나의 패거리가 되지 않았는가 깊은 반성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나주아순의 국회인이 된다면 지역의 정치적 대표자이자 책임자답게 지역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진영의 민주당 입당을 약속했었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원팀 민주당 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문을 활짝 열고 선거 때만 움직이는 안방 정치가 아니라 늘 지역민과 함께하는 살아 솜시는 민성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아순 시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듯이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재난에 대한 튼튼한 면역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침착하고 단결된 모습에 세계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총선 참여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것이 촛불 민심이 명령한 적폐청산과 재난 극복의 또 다른 힘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 유기 극복 더불어민주당이 잘할 수 있습니다. 늘 힘들어하는 이웃에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나주아순 시구민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정치를 바꾸고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주는 하나입니다. 화순도 하나입니다.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일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신정은에게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연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연설을 통해 유권자 여러분께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나주화순 선거구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